안무가 무용수로 활동 중인 무궁무직무용단 대표 김가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서 공연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무용수, 기획자, 배우 이렇게 4장르로 구성된 예술 공동체입니다.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날 소리, 발화에 어려움이 있거나 혹은 그냥 활동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창작 그리고 가면을 만들어서 어떤 연극 놀이를 진행하는 등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좀 상반된 키워드인데 그게 좀 나비가 저희의 모습이고 도로가 저희가 사는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약하고 좀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소하고 행복, 기쁨의 발견이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치열하게 사는 모습들을 응원해보고자 도로 위에 나비라고 재물을 지게 되었습니다. 관객분들한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무용수들 안무가들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술이라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뭐가 예술이지? 라는 질문도 함께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우리 일상 속에서 이렇게 되게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시작이 될 수 있구나를 관객분들이 함께 느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터널을 빠져나오자 흰자 같은 빗 사이로 다리가 보이는데 아득하게 번거리었다. 오, 오, this rain it will continue through the morning as I'm listening to the bells of th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